안녕하세요 백프로입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 한번 봐볼건데 유한양행 일단 오늘자 큰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장중에 한번 밀고 내려갔던 부분까지 다 상회를 하고 마감을 한 상황인 만큼 내일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만큼 좀 큰 기대하시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많으실 텐데 자 그런 만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던 주가의 매도를 고민했던 거랑 반대로 지금 주주님들 중에 이제서야 오르고 있는데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 주주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주라도 더 서세요 한 주라도 더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오늘자의 상승이 왜 나왔는지부터 우리 생각해보자고요 자 오늘자의 상승 주된 이유는 이겁니다 SMO 2024에서 이번에 유한양행이 출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가지고 학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바르셀로나를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유한양행의 발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자 일단 ESMO에 대해서 별로 기대 안 하시는 주주님들 많으세요 왜? ESMO 이거 학회에서 발표 내용 나왔다고 했을 때 아니면 어떤 학술지 학회에서 발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 기대감에 올랐던 걸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이유가요 우리 ESMO 관련 논문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찾아보기 힘든 내용일 뿐더러 지금 이 ESMO 학회를 좀 관심 있게 보는 주 타겟층이 어딜까요? 의사예요 즉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모두 승인이 났거나 승인이 나기 전에 좀 쇼케이스의 무대로 활용을 하는 게 ESMO거든요 이유가 뭐냐? 종양학회에서 정말로 유의미한 내용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항암제 특히나 지금 우리가 하는 항암제 같은 경우는 처방 누가예요? 그러면 주 고객층이 누구예요? 즉 지금 의사를 상대로 지금 쇼케이스 무대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지금 발표하는 내용이 결국 마라포사2 이게 지금 임상 프로젝트 명입니다 연구의 2차 중간 생존 데이터를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오시마탄입 치료 진행한 질병과 관련해서 아비만탄압과 항암화학요법 대 항암화학요법을 비교하는 마라포사2의 2차 중간 생존 데이터를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이 오시마탄입이 우리가 말하는 타그리소고 지금의 표준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보시면 1차 오시마탄입 치료 이후 발생하는 내성기전을 분석하여라는 내용이 나오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타그리소 같은 경우는 불응률이 높아요 우리 폐암이 굉장히 사망률이 높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타그리소의 불응률 때문도 있어요 사실 이게 20%에서 30%의 불응률을 보이거든요 즉 10명의 환자한테 투약하면 2명에서 3명은 약효가 전혀 들지 않는 상황이 나오는데 ESMO에서 발표되는 초록 내용에 따르면 20%에 30% 불응 환자에 대해서 렉라자 렉라자가 어떠한 효능을 보이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일단 지금 타그리소가 불응하는 환자에 대해서 대체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결국 렉라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렉라자랑 리브리반트죠 렉라자랑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결국은 NCCN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표준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고 이 NCCN이요 의대생들의 필수 덕목이에요 무조건 숙지해야 되는 내용 중 하나인데 그런 만큼 권고사항이다 라고 하면서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서의 표준치료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타그리소도 물론 그래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이 타그리소에 대해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데다가 무진행생존률이 더 높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무진행생존률은 사망률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유가 우리 암은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만큼 1기, 2기에서 치료를 해내냐 넘어가서 3기, 4기에서 말기에서 치료를 해내냐에 따라서 생존률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 1기, 2기에서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게 무진행생존률이에요 말 그대로 병상이 진행되지 않고 생존하는 기간을 말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리브리반트 렉라자가 18개월 타그리소가 16개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의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2개월이나 더 높은 무진행생존률을 보여주는 데다가 일단 불응률 자체도 높지 않고 심지어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타그리소를 처방하고 나서도 이게 불응이었을 때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지분율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일단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왜 FDA 승인이 단발성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승인된 약물 중 30%는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수율이 안 나와서요 즉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진이 남지 않으니까 판매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런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지분율을 얼마나 가져오냐가 매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이번에 유한양행이 굉장히 큰 내용을 준비하고 발표하기로 했고 그런 만큼 기대감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자부터 하루 전이죠 초록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부터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외인과 기관을 주도로 해서 오늘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일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자 보시면 340만 주 거래됐습니다 전일 거래량의 61.47%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게 오늘자 이러한 호재, 기대감 들어오는 데에 반해서 많은 상승이 나오지 않은 이유 거래량 때문이에요 이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는 주가에 일단 반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 생각 많이 하셨던 분들 오늘 확실히 반등 나왔죠 그러고 나서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일도 수급이 좋을까요? 우리 내일 지나고 나면 5일 동안 거래가 안 돼요 거래 정지예요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수급이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호재기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서 유의미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 지금 매수하셔야죠 말씀드리는데 일단 13일부터 17일까지 지금 폐하마켓가 열리는데 이때 우리 다 휴일이에요 이때 기대감 언제 터져요? 19일날 터지는데 이 19일날이 하필이면 우리 바이오 제약주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뭐 있어요? FOMCA에서 금리인하 이거 기다리고 있죠 물론 아직 베이비스텝인지 빅스텝인지는 가늠을 하지 못하지만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많이 된 만큼 연준에서도 빅스텝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빅스텝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금리인하가 제약바이오주의 수급을 개선하는 지대한 요인 중 하나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내용이 17일에서 18일날 회의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현지시간 기준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언제 도착해요? 19일 새벽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날 수급까지 붙는다? 폭등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이전에 미리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내일자 봐야 될 거 있습니다 결국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기 위해선 5일선 위에서 놀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내일자의 5일선 한번 체크하고 올라갈 거예요 우린 여기가 기회예요 이때 우리 매수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내일엔 불안 요소가 있죠 수급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세력이 움직이는 자전거래에 따라서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는 만큼 우리 이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등 확실히 보고 가셔야 된다라고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요 지금 유한양행 뿐만 아니라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등을 보고 매매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전하게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 자체가 내려가는데 여기서 어디가 저점이에요? 몰라요 우리가 저점이라 할 수 있는 건 어딘가를 딛고 올라서면 여길 저점이라 하지 않아요? 그런 만큼 이 저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내가 이 반등을 잘 모른다 혹은 내가 매수 타점을 들어가면 항상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많이 겪다 보니 손실이 많이 난다 혹은 좀 혼자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010-4892-967-1로 유한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일단 내일까지만 매수 타점 집중할게요 여기서 우리 만족할 만한 물량 모으는 게 먼저죠 그런 만큼 제가 분봉상 보고 있다가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다 하면 분할 매수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비중까지도 안내해 드릴 건데 그거 따라서 야금야금 담아두시고 그러고 나서 명절 잘 보내시고 나서 19일 날 폭등 나온다 라고 했어요 이 폭등 나오고 있을 때 분명히 이 구간 어딘가에서 한 번 걸려요 왜? 반대로 말하면요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 타점 잡고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까지 물려있는 것만 해도 일주일인데 여기서 일주일을 더 물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2주간 지금 손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보압권 왔을 때 탈출 매물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분명히 고점 신호 나오면서 매도세 출연하는 신호 나올 텐데 그때 우리도 매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주가 눌릴 건데 이때 우리 매수하는 걸 목표로 할게요 이러고 나서 이제 쭉 상승이 될 건데 그럼 결국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물량 모아가야만 올라가는 흐름에서 이 수익이 다 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추경매수 못해요 그런 만큼 이 전에 물량 모으는 걸 먼저로 해서 이렇게 수익 안겨 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건 없어요 무료예요 저한테 쓰실 돈 있으시면 이 구간에서 저점 잡아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한 주라도 더 사세요 그게 주주님들 돈 버는 길이에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빅 이벤트가 명절 이후에 바로 나옵니다 그런 만큼 나오고 나면 늦겠죠 그 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준비가 어렵다라고 하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준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유한양행이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어디까지 오를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목표가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요 목표가가 뭐예요? 시장의 평가예요 예로 들어드릴까요? 증권가에서 FDA 승인났을 때 목표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1만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목표가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정 목표가가 14만원이었거든요 거기도 뚫었죠 그런 만큼 목표가를 정해주는 건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신에 지금 상황이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리브리반트가요 정맥주사예요 자 렉라자가 단독요법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도 렉라자는 경구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병용요법을 쓴다라고 하면 치료시간은 어딜 따라가요? 정맥주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6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성과도 발표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피아주사 제형 다들 알고 계시죠? SC 제형으로 변경신청을 넣어놓은 상황인데 이 편의성과 실제 환자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환자와 의료진의 만족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리브리반트 정맥주사 제형 투여시에 6.5시간이 걸리는데 SC 제형은 이를 24분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치명적인 단점인 편의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6시간이 24분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다 SC 제형이 갖는 굉장히 큰 강점들이 있는데 일단 정맥주사에 비해서 편의성이 좋죠 그리고 부작용이 줄어들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 부작용이 왜 생기냐 하면 내 혈관 속에 있는 혈류량에서 약물이 얼마나 도는지에 따라서겠죠 그 약물 농도에 따라서 부작용이 결정되는 건데 이 약물의 농도를 일단 SC 제형이 정맥주사보다 흡수율이 안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혈관에 직접 주사를 놓냐 아니면 피아주사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다가 놓아서 서서히 스며들게 하냐 따라서 당연히 혈관이 흡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흡수율 그러니까 혈류의 농도를 조금 더 손쉽게 조절을 하고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부작용이 크게 주는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지금 2월 중에 승인이 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승인이 된 상황에서 제형을 변경하는 신청을 했을 때 일단 거절된 사례가 몇 없기도 하고 그런 만큼 지금 이 SC 제형까지 통과하고 난다라고 하면 사실 이때도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FDA에 승인되고 나서의 실상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지분율 얼마나 가져오냐인데 일단은 지금 3년간 유의미한 지분율의 상승을 계속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24분밖에 안 걸리는데 부작용도 적고 무진행 생존율도 긴데 대체적으로 써도 활용이 된대요 주주님들이 의사시면 이 약물을 안 쓸 이유가 있나요? 그런 만큼 지분율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모습이 나올 거고 매출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주가를 들어 올리기 시작할 거고 피크인 5년 5년 때가 약물의 매출 구간이 피크를 찍는 정점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이 됐을 때 이미 표준 치료제로서의 치료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보고 싶은 게 머크사가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머크사 아시죠? 알테오젠이랑 이번에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키트루다 반대로 말하면 머크사는 키트루다 하나로만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유한양행도 그 수순을 밟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렇다고 하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저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만큼 우린 저점에서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우리 유한양행 여기서 잡았으면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를 번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거보다 더 멀리 갈까요? 우리 이 밑에 이 저점 부근에서 들어갔으면 정말로 많은 수익을 내가 냈을 텐데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이 여기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부터 해야 될 건 뭐예요? 철저하게 고점에서는 매도하면서 차익실현도 보고 다시 한번 저점에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물량을 점점 불려나갈 생각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 그게 한 번에 큰 상승이 왔을 때 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힘이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만큼 이번에 놓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그런 만큼 일단 유한양행 단기적인 이슈 끝나고 나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가장 낮은 지점에 들어갔으면 들어갈수록 많은 수익이 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준비 우리 철저히 하자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매도할 땐 매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려오고 있을 때 이때는 매수를 고민해야 될 텐데 우리가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매도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매도할 땐 매도하고 매수할 땐 매수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 차트의 기울기를 모두 이용하면서 수익을 봐야 이게 나의 계좌를 불려준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내가 타점을 잘 못 잡아서 혼자서 진행하기 힘들다 혹은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이 종목의 수익 극대화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유한이라고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들어가는 진짜 마지막 매수 타점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면 전 철저하게 매도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면 매수를 하면서 점점 물량 모으고 계좌 불어나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이렇게 수익 안겨 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거 없어요 무료인 만큼 구독 좋아요만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장 명절 이후부터는 이제부터는 행복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이 행복한 고민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준비가 어렵다 라고 하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했었고 올해 지금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결국 수익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수익 결국 우리 주식하는 이유 수익이고 그 수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우리 수익을 내보자 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억 만들기라는 제목은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1억을 만든다라는 느낌보단 1억 만들 실력을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신 게 맞고 그런 만큼 소액이셔도 돼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만원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은 못 만들어드려요 6개월 동안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1억 되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좀 큰 수익 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만큼 제가 확실한 종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저는 일과가 똑같아요 우리 주주님들 문자 보내드리고 1억 만들기방 소통해 드리면서 영상 찍고 남는 시간 다 기업탐방 갑니다 기업탐방 가서 저도 지금 제 일은 걸고 같이 진행하는 방인데 수익 최대한 많이 보여 드려야 되고 그런 만큼 어중이떠중이 종목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만큼 제가 기업탐방 일일이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뽑아서 가져오는 만큼 수익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만큼 무료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조금 무료인 만큼 지켜주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저번에 진행하고 있던 내용인데 보시면 아무리 기업탐방 열심히 잘 다닌다고 해도 수익도 많이 나지만 손실도 나와요 손실도 나오는 만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비중 분산해라 비중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이상하게 항상 그런데 손실이 한번 나올 때 저도 손절은 하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낮은 비중으로 먼저 접근을 하겠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비중도 굉장히 낮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과하게 담으셨다가 어? 저 여기서 손실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비중 분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업탐방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가져가잖아요 그런 만큼 조금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제가 매수매도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그냥 매수매도 같은 거 안전한 타점으로 드려도 확실한 수익 나오고 일단은 고점에선 전략 매수가 힘들어요 그런 만큼 매수매도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조금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개를 지켜야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큰 수익인 것도 우리 주주님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욕심이 문제예요 이 욕심 때문에 비중과학에 담았다가 손실 크게 한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매도타점 어? 나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다가 매도타이밍 놓치고 나서 이거 어떡해요 100%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제가 비중을 그 정도로 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심지어 이유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을 드리는 데도 항상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이상 수익 내기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판단을 드리는 거니까 좀 믿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 믿고 같이 진행만 해주시면 수익률 같은 경우는 반기 동안 675%죠 정말 좋은 수익 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 두 개 좀 지켜주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